크리스마스의 닭 크리스마스의 닭 오 감자다 오 감자 드세요 프라이드랑 양념인가요? 네 프라이드랑 양념인거같은데 이게 날개인가? 왜 그리 커 나이개가 없지? 날개가 저쪽에 양념은 있는데 그러니깐 한 마리 아니에요 이걸? 아 날개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날개 날개를 찾았어요 닭 진짜 크다 맛있어요? 맛있다 맛있다 아하 아 아 이거 안 하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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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콩비지 콩비지 맛있다. 오랜만에. 맛있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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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잔밥. 맛있네요. 맛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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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